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다수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한 번 써보면 계속 쓰게 되는 윈도우에 숨겨진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료 버튼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종료를 하실 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전원 버튼 누르시고 다시 종료로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이콘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종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새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가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항목 위치 입력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셧다운이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다시 S 한 칸 띄우고 다시 T라고 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 칸 띄우고요. 여기에 시간을 써주시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0이라고 쓰시면 바로 종료가 되고요. 30이라고 쓰시면 30초 후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0이라고 한 번 써볼게요. 0이라고 입력하고요. 다음 합니다. 바로 가기에 사용할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여기에 종료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마침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이콘만 더블 클릭하면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콘 모양이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종료 버튼 모양을 아예 아이콘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가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보시면 아이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컴퓨터 시동 버튼 모양이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 적용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만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콘을 하단 작업표시줄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표시줄 안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종료 버튼이 나오게 되겠죠. 자 필요 없으시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표시줄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더블 클릭하자마자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눌려서 종료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작업하던 게 모두 날라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다는 시간 텀을 약간 주시는 걸 권해요. 자 다시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가기에 보시면 대상 부분에 0이라고 끝에 써있죠. 자 이것을 바꿔주시면 돼요. 초단위로 쓰시면 됩니다. 30이라고 입력하시면 30초 후에 종료가 되는 거고요. 1분일 경우에는 60, 2분일 경우에는 12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2분 후에 종료가 되니까 중간에 잘못 누르셨더라도 바로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분 후에 종료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적용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5분 후에 종료가 되게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5분 후에 로그 오프 된다고 나오죠. 자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 후에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자리를 그냥 뜨시면 되겠죠. 5분 후에는 자동 종료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종료를 잘못 눌러서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셧다운 한 칸 띄우고 슬래시 A라고 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종료시키라는 명령을 취소하라는 명령이 되겠어요. 셧다운 한 칸 띄우고 슬래시 A 쓴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명령은 취소가 된 거죠. 5분이 지나도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 0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행하자마자 바로 종료되니까 작업하시던 게 하나도 저장이 안 돼요. 실수로 종료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 여유를 두고 종료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컴퓨터를 켜놓아야 되는데 절전으로 켜놔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것도 시간 여유를 주고 절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바로 가기 갑니다. 자 여기서 셧다운이라고 똑같이 씁니다. 자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슬래시 H 한 칸 띄우고 슬래시 T입니다. 자 이것은 최대 절전 모드로 진입하라는 명령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뒤쪽에 시간을 써주시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꼭 끄지 않아도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고요. 본 영상 설명란에 해당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 서핑을 할 경우에 좋은 정보가 있어서 잘 보다가 그 다음 또 다른 페이지 열고 또 다른 거 보시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닫아버리는 수가 생기죠. 자 그러면 그걸 다시 보고 싶어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는 방금 닫은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빈 공간, 웹브라우저 상단에 탭이 있고요.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닫은 탭 다시 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금방 닫은 탭을 바로 다시 열어주게 됩니다. 자 이건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웹브라우저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창들이 나오게 되죠. 특히 인터넷 서핑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단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단추 모양으로만 나오면 이 내용이 뭔지 알기가 좀 힘들죠. 이럴 때 이 단추 모양을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자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항상 레이블 숨기기로 주게 되면 제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헷갈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를 누르시고요. 안함으로 하시면 이런 제목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이 아래에 여러 개의 브라우저 창이 있거나 실행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그때만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이름이 보이다가 이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만 아이콘만 나오게 되죠. 이 기능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단추 표시를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브라우저 창에 여러 개의 탭이 같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하나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창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창을 따로 열어놓고 쇼핑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개를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뭔지 좀 헷갈리죠. 그럴 때는 여기에 아예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탭 옆에 빈 공간 우측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창 이름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주로 하는 작업들에 대한 이름을 써주는 거죠. 이거는 창 이름을 업무 검색이라고 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검색이라고 바뀌었죠. 물론 여기는 네이버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업무 검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창을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고 업무 관련해서 검색을 하실 때도 아래를 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 버튼 또 누르시고요. 여기서 창 이름 지정에 가서 인강이라고 쓸게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인강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창을 최소 창으로 닫더라도 이 내용들은 그대로 나오니까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파일의 확장자를 알아야 할 경우가 있죠. 자 보통은 이렇게 뒤에 MP4라든지 뭐 SRT, TXT, PSD 이런 확장자가 안 보이실 거예요. 이 확장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확장자가 안 보여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장자를 보이게 하는 방법은 자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누릅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보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파일 확장명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저는 체크가 돼 있죠. 이걸 끄시게 되면 확장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뭐로 작업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죠. JPG 같은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장자명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여기 파일 확장명 눌러서 키고 이용을 하시면 확장명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특수문자라든지 이모지, 카오모지 이런 것도 입력을 하실 때 복잡하게 입력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키 누르고요. 세미콜론 표시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모지가 나오게 되죠. 이 창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모지, 카오모지, 특수문자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모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카오모지 누르면 이런 카오모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옆에 기호 누르면 여러가지 특수기호들이 나오게 되죠.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TN 표시라든지 이런 C 표시라든지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이 당구장 표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이런 표시라든지 음표라든지 여기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 기호 아래에 보시면 또 여러가지 옵션 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또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입력창 여시고요. 똑같이 윈도우 세미콜론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기호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클릭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호들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들어가죠. 그 다음은 여러개 작업을 동시에 할 경우에 웹페이지도 열어놓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열어놓고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모니터 하나를 마치 두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나 브라우저 창을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요. 화살표 우측이나 좌측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눌러주시면 나머지 공간에 붙게 되겠죠. 여기서 작업을 따로 하시고 이쪽도 작업을 따로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글이 실행되어 있고요. 웹브라우저가 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hwp 창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윈도우 키와 좌측 화살표 누르면 좌측으로 붙게 되겠죠. 그러면 좌측에서는 이 작업을 하시고 우측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때마다 창을 따로따로 여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윈도우 이용하실 때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런 웹브라우저에 글씨를 입력을 한다든지 윈도우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경우에 텍스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쳐볼게요. 저는 분명히 안녕하세요라고 쳤는데 글씨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죠. 좌우모음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한형키를 바꾸고 다시 지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윈도우 H키를 눌렀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윈도우 H키는 윈도우의 음성 기능이 되겠는데요.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시동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도 모르게 윈도우 H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재시동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상단의 프로세스 탭을 누르시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보세요. 그 다음에 M자 부분에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텍스트 인풋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죠. 이게 음성 입력을 해주는 건데 이 기능이 아직 한글은 지원이 안 돼요. 영문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종료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작업 끝내기 해주세요. 종료됐죠? 닫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바로 들어가죠?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가 분리돼서 들어갈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윈도우 로그인할 때 비번을 입력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꼭 비번을 만들어서 비번 입력하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죠. 귀찮아서 비번 넣기 싫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기존에 있던 비번이 너무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인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비밀번호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비밀번호를 핀번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핀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어느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변경합니다. 그 다음 예전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뀌게 돼요. 만약에 비번을 없애고 싶다. 그냥 비번 입력 없이 바로 윈도우에 들어가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예전 비번은 입력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새 비번은 입력하지 않는 겁니다. 둘 다 빈칸으로 놔둬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는 비번 입력하고 로그인할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이 경우에는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라면 비번은 걸어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편리한 기능이지만 몰라서 잘 쓰지 않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